먼저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 먼저 할래? 누가 먼저 할래? 양지은 나오네 양지은. 지은이야. 이쁘다. 이쁘다. 어유 여기 잔단하게.. 여기에 홍자 씨까지 같이 나오면 너무 무섭겠어요. 안돼 홍자 씨는 안돼. 어어어어어. 전설의 고향되는 거지. 어어어어. 전설의 고향되는 거야. 아 그러지 마요.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꿈에. 아이고, 하지 마세요. 자, 출발합니다. 한복이 참 잘 어울려요. 김수찬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고.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누나, 그 강을 건너지 말자. 띠쟁이를 뽑아보려고. 아, 그러게요. 띠쟁이 나오세요. 띠쟁이. 아, 양진과의 대결입니다. 그 강을 건너 놓은구만. 네. 건너가야 말은구만. 벌써 성대모사 하고 있어. 제 목소리예요. 아니 누가, 제가 말만 하면 그건 누구냐고. 저예요. 미안해요. 이건 제 목소리인데 도대체 그건 누구냐고 그러는데. 이건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저예요. 아, 그래요? 아니, 저입니다. 어, 주영, 주영민, 주영민 선배님. 강빈, 혜린. 아, 저예요. 주영민 선배님. 저예요. 아, 그래요? 전차성을 이뤄가고 있어요. 키가 많아서. 키가 너무 많으니까. 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대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 게임을 한 번 할 텐데. 우리 오랜만에 그거 한 번 가자. 재민한 거 가죠. 초성 게임 한 번 가자. 네, 재민한 거. 초성으로. 붐 씨가 먼저 첫째 초성을 불러주십시오. 오늘 왕끼잖아요. 왕의 이응. 네. 왕의 이응이라면 저는 끼에서 기억 하나 뺀 기억으로 가겠습니다. 온기. 응가. 응가? 응가. 이영, 기억. 어, 많다. 김수찬 씨부터 갑니다. 시작. 엽기. 정답. 삼. 아기. 정답. 아기. 정답. 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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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톱에서 고 했다가 다시 엽고 하는 겁니다. 에이. 아, 이응은 그렇지 않아요? 뭐야, 전문 용어 쓰고 있어. 아우, 진짜 수준이 있다. 고 했다가 다시 엽고 할 수 있잖아요. 엽고. 아니, 엽고 있습니까? 엽고는 무조건 그냥 뭘 해도 있을 것 같아. 잠깐 타임. 엽고. 엽고. 있어요. 엽고 성공. 자, 형제 씨 갑니다. 와, 있어? 대박이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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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고요. 주사 맞습니다. 오고. 됐다. 오고. 바로 갑니다. 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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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귀라니. 예. 요고. 요고. 아니, 이거 돼요?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고. 되지. 요고 돼. 요고, 요고까지 넘어가죠. 요고, 요고, 요고. 다 넘어가면. 아니, 할 수 있어. 빨리 기억해. 유감. 유감. 3, 2, 1, 2, 1, 실패. 육감. 육감, 육감이라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양지은 씨 먼저 선곡을 공개할 기회가 있는데요. 어떤 노래 하시나요? 저는 이선희 선배님의 여우비. 여우비. 명곡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찬 씨는요? 어, 그 이 자리에 있는 김태현 양의 어? 진짜? 오세요라는 곡을. 오세요 노래 너무 좋지. 오세요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와, 오세요로 어떤 토끼를 보여줄지. 자, 선후공은 양지은 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뭔가 뒤에 퍼포먼스가. 있네, 있네. 자, 수찬 씨 먼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의상은 지금. 의상은 오늘 저기 어떤 선생님한테 빌려 입고 오시나요? 누구 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약간 2박 5일. 2박 5일. 2박 5일. 홍박사 말고. 2박 4일.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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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 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 오세요가 이런 느낌이었나? 덤비로 꽃비로 와주실래요? 오세요 오세요 안아주세요. 민들레 피어난 사랑길 따라. 아, 여기 오세요. 그러니까 안 한다며. 제발 주세요. 당신의 사랑 주세요. 하트를 곱게 접어 날려주세요. 태진아한테 말고. 하늘로 홀홀. 한 짓뿌리마다 홀홀. 당신이 오실 길을 밝혀주네요. 컴온. 와, 대박. 오늘은 만나려나. 언제쯤 만나려나. 내게로 오는 날이. 당신이 와줄 그 날이. 와, 진짜로. 단비로 꽃비로 와주실래요? 오세요 오세요 안아주세요. 민들레 피어난 사랑길 따라. 내게 오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너무 좋다. 헤이. 헤이. 아, 잘한다. 아, 직장 너무 잘한다. 어서 오세요. 아, 저거 뭐야? 와 진짜 몇 개야. 매일 웃고 힘든 날에 날 보러 와요. 하루 지나면. 천 년이 지난 것처럼. 해타는 니네 마음 그댄 알까요. 오늘은 만나려나. 언제쯤 만나려나. 내게로 오는 날이. 당신이 와줄 그날이. 진짜 잘하네. 단비로 꽃비로 와주실래요. 오세요 오세요 안아주세요. 민들레 피어난 사람께 따라.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하늘이 됐네. 오세요. 아 나 소름끼쳐. 아 나 소름끼쳐. 김수찬 자 일단 전수가 나왔습니다. 몇 개가 나온 거야. 몇 분의 선배님 나왔습니까. 전수 펴야지. 아 오. 일단 전수가 됐습니다. 김수찬 전수입니다. 몇 분의 선배님 나왔습니까. 전수 펴야지. 92점. 아 92점. 우와.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냐. 왜 점수가 안 나오냐. 192점도 아깝다 이 노래는 진짜. 너무 완벽했는데. 선배님들만 내가 보다 10분 오셨는데. 거의 최고했어요. 저는요. 중간에 새로운 분이 있는데 박상철 씨잖아요. 당신 장난이나 있어.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야. 아 지금 엄청난 영상이 나왔습니다. 오예. 오예. 사람이 이런 건가요. 오예. 김수찬 92점. 와. 와. 최선다. 제가 왕기장 역시. 아우. 최고입니다. 최고. 와. 진짜 많이 하셨네. 진짜 왕기장. 자 양지은 씨. 양지은 갑니다. 잠깐만요.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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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감사합니다. 자 앞서서 이제 김수찬 씨가 워낙에 많은 끼를 보여주셔가지고. 기죽지 마 기죽지 마. 할 수 있다. 기죽지 마 괜찮아. 어 이거 봐 이거 봐. 누가 오셨어. 날라온 거. 그냥 날라오는 거 아니야. 누가 오셨어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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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예쁘겠다. 키워드 me섭네. 나는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자. Youtube over song. 감사합니다. 15ban에manas separating each other from frid myself. 사랑을 아직 난 몰라서 더는 가까이 못 recognize thank you. 근데 왜 자꾸만 못난 내 심장은 두곤 거리나요 난 당신이 자꾸만 밝혀서 그냥 갈 수도 없네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마음이 사랑을 따르니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두비두비두라빵 두비두비두라빵 두비두비두루cze 두비두비두비두라빵 두비두비두부두라빵 두비두비두라빵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알아요 내 아픔이 무뎌져버릴 날이 언제쯤 내게 오긴 할까요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달빛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갈 수가 없네요 당신 곁에 잠시 누워 있을게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도비드드드라봐 도비드드드라 mafia 두비두비두라파 두비두비두 두비두비두 너무 좋다. 자 점수 봅니다. 자 점수 확인합니다. 93점 이상이면 93점. 양진혜 리스 또 가져갑니다. 1점 차 1점 차. 도베로베로 빡! 진 거죠 제가? 62였어? 한국 무용이야. 진짜 한국 전통의 맛이. 아름답죠. 멋이. 선이 진짜 예뻐. 무대에서 넋을 먹고 무대를 봤습니다.